이혜인을 향한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다. CS 온드레이 네펠라 메모리얼에 출전한 뒤 곧바로 중국으로 이동해 상하이 트로피에 출전하는 스케줄이 걱정되었으나 역시 이혜인은 이혜인이었다. 회전수 부족으로 점수가 다소 하락하였으나 그럼에도 포디움에 오르며 직전 대회보다 총점을 더 끌어올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컨디션 하락이 우려가 되었던 이혜인은 밝은 모습으로 빙판에 들어섰다. 자신감 있는 활주로 들어간 첫 점프인 더블악셀은 깔끔하게 랜딩했다. 비이어 이어진 트리플트리플 컨비네이션 점프인 트리플 러츠 트리플토룹에서 후속 트리플토룹에서 쿼터 판정, 마지막 점프인 단독 트리플플립의 어텐션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스텝 장인인 이혜인은 꾹꾹의 치를 눌러가며 사용하였고 스텝 시퀀스에서 레벨 3을 받아 69.57점으로 쇼트 2위에 올랐다. 웅장하게 시작된 노트르담 드파리 곡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이혜인은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서도 첫 점프로 선택한 더블악셀 트리플토룹, 트리플 러츠, 트리플토룹을 랜딩했다. 실시간으로 가산점도 찍혔으나 후속 토룹에 각각 쿼터와 언더 판정을 받으며 감점을 받았다. 이어 이어진 단독 트리플 룹은 착지가 불안하며 다운그레이드 판정을 받았다. 후반에 배치된 트리플 러츠 더블토룹 더블룹에서 모두 쿼터 판정, 단독 트리플플립마저 언더 판정을 받았다. 거의 모든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던 이혜인은 실시간으로 찍히던 70점이 60점이 되며 10점이나 깎였다. 물론 쇼트와 마찬가지로 미친 스텝을 보이며 깎았던 점수를 보완했던 이혜인은 프리 126.83점으로, 쇼트 1위 프리 3위로 총합 196.40점으로 2위에 오르며 최종 은메달을 획득했다. 아쉬움이 안 남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렇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이 슬로우 스타터인 이혜인이 챌린지 대회에서 두 대회 연속 은메달을 기록한 것은 좋은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연달아 이어진 두 대회를 잘 마무리한 이혜인에게는 회전수 부족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다. 회전수 부족은 지난 시즌에서도 발생했었다. 그렇기에 그랑프리 시리즈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번 두 대회를 통해 지난 시즌보다 그랑프리 대회에서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구나 하는 예상이 든다. 상하이 트로피에 출전한 이혜인의 경기를 살펴본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가요?